자, 거리 이제 천천히 내려가세요. 내려가시면 좋겠습니다. 이걸 가방에 이렇게 한 거예요. 일단 좀 잘 봐주세요. 저 충동 올라갈 때 범하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스틱 다 떼고요. 안전하게 풀어주세요 아 아 아 아 아 아 파Go 으 음 5 q ㅎㅎ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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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